유튜브에서 꼬마버스 타일을 검색해보세요! 살려주세요! 흠? 누군가 위험에 빠졌나봐!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간다! 구조대 히어로즈 출동! 연기 속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목소리 살려주세요! 기다려 잠깐만 지금 달려가고 있어 도움 필요한 곳이라면 우린 무섭지 않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달려갈게 불난 곳 어디든 달려간다! 나는야 프랭크! 힘차게 물 뿜어 불을 끄자! 나는야 소방차!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목소리 도와주세요! 기다려 잠깐만 지금 달려가고 있어 도움 필요한 곳이라면 우린 무섭지 않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달려갈게 위험한 곳 어디든 달려간다! 나는야 앨리스! 앨리스! 빨간 불 켜고서 힘껏 달려! 나는야 구급차! 위험 속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목소리 살려주세요! 기다려 잠깐만 지금 달려가고 있어 도움 필요한 곳이라면 우린 무섭지 않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달려갈게 도둑들 있는 곳 달려간다! 나는야 패트! 악당들 너희를 체포한다! 나는야 경찰차! 우리는 용감한 자동차들! 구행해 반드시! 우리는 구조대 히어로지! 용감한 자동차! 우리는 구조대 히어로지! 살려주세요! 음? 누군가 위험에 빠졌나봐!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간다! 구조대 히어로지! 출동! 연기 속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목소리 살려주세요! 기다려 잠깐만 지금 달려가고 있어 도움 필요한 곳이라면 우린 무섭지 않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달려갈게 불난 곳 어디든 달려간다! 나는야 프랭크! 힘차게 물 뿜어 불을 끄자! 나는야 소빵차! 예!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목소리 도와주세요! 기다려 잠깐만 지금 달려가고 있어 도움 필요한 곳이라면 우린 무섭지 않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달려갈게 위험한 곳 어디든 달려간다! 나는야 앨리스! 앨리스! 빨간 불 켜고서 힘껏 달려! 나는야 구급차! 예! 위험 속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목소리 살려주세요! 기다려 잠깐만 지금 달려가고 있어 도움 필요한 곳이라면 우린 무섭지 않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달려갈게 도둑들 있는 곳 달려간다 나는야 패트! 패트! 헛당들 너희를 체포한다 나는야 경찰차! 우리는 용감한 자동차들 구행해 반드시! 우리는 구조대 히어로즈 용감한 자동차! 우리는 구조대 히어로즈! 살려주세요! 흠? 누군가 위험에 빠졌나봐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간다 구조대 히어로즈! 출동! 연기 속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목소리 살려주세요! 기다려 잠깐만 지금 달려가고 있어 도움 필요한 곳이라면 우린 무섭지 않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달려갈게 불난 곳 어디든 달려간다 나는야 프랭크! 랭크! 힘차게 물 뿜어 불을 끄자 나는야 소방차!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목소리 도와주세요! 기다려 잠깐만 지금 달려가고 있어 도움 필요한 곳이라면 우린 무섭지 않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달려갈게 위험한 곳 어디든 달려간다 나는야 앨리스! 앨리스! 빨간 불 켜고서 힘껏 달려 나는야 구급차! 위험 속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목소리 살려주세요! 기다려 잠깐만 지금 달려가고 있어 도움 필요한 곳이라면 우린 무섭지 않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달려갈게 1, 2, 3, 4! 도둑들 있는 곳 달려간다 나는야 패트! 패트! 압당들 너희를 체포한다 나는야 경찰차! 우리는 용감한 자동차들 구행해 반드시 우리는 구조대 히어로즈 용감한 자동차 우리는 구조대 히어로즈